안녕하세요 이나콩티비 이나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브루스타즈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안방이라서 지금 와이파이가 잘 안될수도 있어요 안되면 다른 게임으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보고 안되네요 안되네요 이거 아빠가 6개 모아놨어요 제발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번만 해볼께요 뭐야 한방이나 오냐 뭐야 한방이나오 와 영웅이라 그런지 잘나오네 와 보니보았다 와 대박 그렇게 Bonus 해왕파이 역시 오! 가정 일단 보니를 뽑았잖아요 한번 봐볼게요 네 방금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보니로 할게요 잠깐만요 일단 네 방금 또 서진이가 제가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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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해가지고 아니 근데 한 방이 나와가지고 이거 대박이 로그아웃 해볼까요? 처음 해봐 뭐 일단 어떻게 공격할까요 보니가 칼처럼 일단 한 번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하트 같은 게 뭐 나갔는데 오케이 궁 한 번만 써보고 싶었데 궁 어떻게 쓰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아 진짜 궁 써보고 싶었는데 너무 쉬운 것 같은데요 한번만 더 해볼게요 너무 빨리 끝나는데 아니 쌍째 팀 AI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너무 빨리 끝나는데 아니 쌍째 팀 AI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나이스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너무 재밌는데 아하 이제부터 점점 슬슬 슘 애들이 어떻게 상자 한 개를 깠는데 보니깐 이거 오케이 진짜 세다 대박 일단 이거 보니 나가고 이거 상자 한 개를 모르겠는데 다음엔 또 할게요 잠깐만요 봐봐요 일단 바꿔보자 이거 이거 아니 근데 다 아니거든요 골랭 저 이거 하고 싶다 골랭 이걸로 끝났는데 이러면 너무 심심하지 일단 어쨌든 콜레트 뽑았으니까 가젯 뽑았으니까 그 가젯으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역시 이번에는 좀 어렵네 애쉬부터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공격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못해 오케이 나이스 아니 이거 이거 한 방만 하면 죽는데 와 대박 진짜 맞... 보허허허허허 이거 무슨건지 알았는데 아깝다 무슨건지 알았다 로그아웃에는 무승부 없어요 저기요 아 죽었네 그래도 활리는 죽였어요 아 진 잘한다 진 진 잘한다 아 자진커녕 아니 좀 도망 완전 못하네 가짓이 좋긴 한데 저도 그러면 버즈로 해볼까요 오랜만에 버즈 플레이 아 제발 버즈 플레이 아니 이걸 왜 죽여? 굴 채우고 있는데 왜? 진짜. 근데 티그는 완전 안생기고 갑자기. 일단 상대팀이 티그 죽일 것 같으니까 일단 팬부터 죽여볼까요? 나도 죽었지만 걔는 죽여. 그 다음번 같이 신뢰를. 아 진짜. 응 죽어 죽어 죽어. 나 죽었어 나 죽었다고. 이러다가 나 죽어. 나 죽었어. 아 진짜. 궁 써볼까? 궁 써볼까? 여기 뭐지? 공격력을 좀 올려야겠지? 일단 오늘은 맥을 뽑았는데요. 진짜 한 번이나 오니까 진짜 신기했어요. 일단 어쨌든 이렇게 무늬를 뽑았는데요. 한번 관찰해볼까요? 여기 등 뒤에 화살표가 있고. 그리고 귀여운 앙증맞은 소녀입니다. 그리고 무슨 점퍼인데. 점퍼를 입고 있는데. 팔이 너무. 아 왜 이거. 이게 너무 긴지. 지금. 손이 안 보여요. 이거 이빨 한 개 빠진 것 같거든. 여기 대포가 있는데. 대포는. 별무늬 바퀴. 그리고. 여기 바퀴. 아니 아니. 여기 대포. 에 뭐 스티커 같은 게 붙어있는 것 같은데. 뼈다귀. 뼈다귀랑. 대포의 눈. 입이 달려있어. 어쨌든. 보닝. 를 뽑았는데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. 구독. 좋아요. 알람 설정. 꾹꾹. 눌러주세요. 그럼 빠잉.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. 구독.